각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면역 거부 반응을 없앤 돼지의 각막을 원숭이에게 이식을 했는데 7개월 이상 시력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송태혁 기자입니다 무균실에서 사육하는 이른바 형질 전환 돼지들입니다 이 돼지의 각막을 사람과 같은 영장류인 원숭이에게 이식했더니 거부 반응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면역 억제제 없이 안약만 넣고도 무려 234일 동안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된 겁니다 정상 유지 기간이 90일에 불과했던 지난해 실험보다 그 기간이 3배나 늘어났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미국의 정상 유지 기간은 2년 정도입니다 이번 실험에는 영장류에게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 2개를 제거한 돼지가 사용됐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혈관성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돼지 체세포에 추가하는 데 성공해 내년부터는 정상 유지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서 복합 형질 전환 돼지를 만드는 다음에요 이번 실험으로 돼지와 사람 사이에 2종 간 각막 이식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시기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간 단계를 생략한 채 2종 간 각막 이식을 강행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국내 학계는 조기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